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공범 혐의를 받는 김 모 씨 측이 재판에 연루된 것 자체가 두렵고 가족들과 본인이 받는 위협이 크다며 재판을 빨리 끝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.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3부 심리를 흘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공판 준비기일에서 김 씨 측은 검찰 조사에서 법원까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며 재판 진행이 안 되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. 재판부는 이 대표와 김 씨 사건을 분리해 김 씨에 대해서는 이르면 다음 달 8일 서증조사 후 결심 공판을 진행해 재판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.